진짜 미쳤나 봐. 아니, 걔는 지금까지야. 아무런 연락도 없잖아. 팀장님. 국연수 씨랑 어떤 사이에요? 너, 너 진짜 최영이 실수라고 할까 봐 그러고 있는 거야? 선배 국연수 씨 좋아해요? 난 네가 무슨 생각인지 너무 궁금해서 알아내보려고. 나 자고 가도 돼? 나 너한테 듣고 싶은 말 생겼어. 그래서 이제 들어보려고. 그리고 이제 들어보지만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